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주 뵙고 싶습니다 But you are either 우린 패러이 아니 이 음악은? 사실 내가 될까 해가 될까 해가 될까 멤버들 지금 즐거우신가요? 너무 좋아요 이 노래는 예준 노래 아닌가요?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주 선배님의 해가 될까 좋습니다 이거 예준이 형 도파민이 연애프로에서 되게 터지는데 그렇죠 오늘 환승라인2 가나요? 가나요? 갈까요? 원해요? 원하면 가고요 아니요 안 오네요 안 오네요 네 자 다음 콘텐츠를 지나가기 전에 잠깐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이게 마지막 도파민 공장의 힌트를 제가 드린 거거든요 사실상 지금까지 생일자부터 콘텐츠에서는 이 시간대쯤에 원래 장아키즈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 저야죠 그렇죠 잠깐만 그때 가나다라바바사 다섯 개 했나? 바사아차차 네 카타파하 카타파하 카타파 카타파하 파하 카타 파하카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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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하카타 들었어 아 파악을 못했네요 제가 네 자 남예준 장아키즈에 도파민을 마구마구 버무린 해가 될까? 해가 될까? 아 음 네 제가 좋아하는 연예 프로의 도파민은 사람의 마음을 궁예하고 공감하는 거론 거론 재미가 있잖아요 그 재미를 여러분들도 느껴보시면 좋을 거 같아가지고 제가 색다른 장아키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요요요요 오 자 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남예준의 선택 2024 첫 번째 예준은 주어진 질문에 미리 선택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멤버들은 주어진 A 혹은 B의 질문을 듣고 예준이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맞추는 거예요 저와 마음이 통했을 때는 머리 위에 해 썬 해가 되는구나 썬 사람은 번개가 나오는 거구나 당연히 가장 많은 문항을 마친 사람이 승리하겠죠 네 자 남예준의 선택 2024 시작해 볼까요? 좋아요 렛츠고 렛츠고 오 오 오 어두워졌어요? 자 여기가 A고요 네 여기가 B군요 여기가 B예요 오케이 오 점수판이 생겼죠 머리가 떴네요 오 뭐야 뭐야 자 자세히 보시면 해 그리고 번개 번개 아 먹구름이죠? 먹구름 먹구름 진짜 이렇게 돼있을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갑시다 오케이 렛츠고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칭찬 감옥에 갇혀서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A 군만두 B 찐만두 와 아 이거 어려운데? 저는 이거 100%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군요 A가 군만두 저는 100%예요 A가 군만두 B가 찐만두 아 너무 쉽다 쉬워 너무 쉬워 저는 결정했어요 결정이 무조건이야 저도요 아 나도 결정을 못했는데 군만두냐 찐만두 무조건 찐만두 오케이 나 결정했어 무조건 찐먹어요 자 하나 둘 셋 오 자 지금 A맨 한 방에 이기는 거야 오 1대3으로 갈렸네요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땡 오 정답을 군만두 네 아니 평생 먹어야 되는데 군만두를 먹는다고 평생? 에이 기름긴데 요즘엔 그러면은 병 걸려요? 근데 이제 저는 맛있는 걸 먹고 약간 그 정신적인 즐거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병이 걸리더라도 고파민이 중요한 겁니다 병이 걸려서 빨리 가더라도 너무 모르시네 출제자 의도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갑니다 오케이 연말에 연말에 K-POP 가수들이 전부 모이는 음악 시상식에서 단독 공연을 맡는다면 A 자유분방한 예덩이댄스공연 B 잠깐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랩공연 이건 예준이 형의 마음 마인드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저는 네 결정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장담을 할게 저 형은 더 웃길 수 있는 거 선택했을 거야 되게 벤돌핀을 많이 줬잖아요 네 2탄 만들 거야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100%입니다 장담을 할게 장담을 할게 장담을 했잖아요 내가 장담을 했잖아 내가 장담을 했잖아 이유가 있나요? 이유요? 그거보단 낫거든 예성이 댄스보다 유튜브 출 수가 없지 그래도 그게 낫잖아요 사실 저는 그래도 가수니까 좀 더 노래나 랩을 조금 더 역시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춤이나 랩, 음악 이제 약간 감이 좀 왔죠? 너무 왔어요 나 이제 틀릴 자신이 없어 오케이 세 번째 갑니다 한 달 동안 집안일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? 오케이 오케이 너무 쉽다 또 빨래 오케이 오케이 B 설거지 한 달 동안 포기해야 한다면? 네 A 빨래 B 설거지 한 달 동안 포기를 해야 돼 포기 진심으로 하셨어요? 웃기려고 했어요? 포기해야 되면? 진심으로 그게 중요해요 포기를 해야 된다고요? 포기해야 돼요 여기가 설거지죠 자 리얼리티에요 방수 예능이에요 B가 설거지 리얼리티로 하셨어요? 예능으로 하셨어요? 다큐로 했습니다 다큐로 했어요? 다큐로 그러면 이건 아주 현실적인 이건 너무 쉽다 정답 바로 가시죠 공개하겠습니다 자 햇빛 맞자 햇빛 맞자 비타민 D 아 전부 들렸어요 정답은 빨래를 포기하겠다 에이 빨래 포기하면 옷을 어떻게 입어요? 에이 아니 배달 음식 시켜 하면 되잖아 정 전 정말로 이거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입을 옷은 있어요 집에 빨래를 안 할 수 있어요? 한 달 동안 그 옷을 입을 수 있어요? 한 달 동안 다른 옷을 그것만 입을 수 있어요? 다른 옷이 있어요 아 그건 몰랐죠? 다른 옷이 있었고 설거지는 냄새가 나니까 설거지는 냄새가 나니까 벌레 갖고 있네 그러니까 설거지를 안 하게 배달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요 일회용 그거를 사용한 지 한 달에 아니 진지하게 했다며? 다큐로 갔다며 아 나 이건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어 배달을 시켜먹기도 하지만 집에서 해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해먹는 거 막 본 적이 있어요? 오케이 집에 안 갔는데 아 그래요? 아직 한 번도 안 갔어요 네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니까 자 네번째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네번째 퀴즈 내 아들로 삼는다면 A 냥냥즈 B 야타즈 아들로 삼는다면 아들 B 마이송 A가 양냥즈 A 냥냥즈 노아하민 B 야타즈 B야 B 이거 우리가 절로 가면 이상해지는 거냐? 아 그것도 그래 빨리 와 형 형 속마음이 여기잖아 왜냐하면 나 지금 하나도 못 맞춰가지고 B B 도파민으로 선택했어 내가 봤을 때 이거 삐야 삐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웃기게 말하려고 딱 해요 뭐예요? 딱 이거 약간 내셔널 지옥 오르픽 같은데 의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 출제자의 의도 예능입니다 예능이에요? 예능이다 예능이야 예능입니다 예능이면은 에이 그걸 알려주면 어떡해 예능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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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예능이면 왜 예능이면 왜 얕아져요? 네? 궁금합니다 재밌잖아요 아 돗자리 있나요? 여기 그냥 아예 자리를 깔아버리게요 네 여기가 100% 장담합니다 A 쓸래? 그래도 근데 뭐 내가 A니까 나 움직이지 않아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태양 마시고 비타민 D 합성하자 제가 맞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저기인 줄 알았어요 무조건입니다 네 왜냐면 예능으로 갔다고 했기 때문에 아 누군지 알았지만서도 저는 여기 왔죠 아 왜요? 저의 이름이 걸려있으니까 아 나도 내가 A라서 네 맞습니다 좋네요 감사합니다 밤비씨 드디어 1점 획득하셨고요 드디어 제가 1점 드디어 1점 어? 은호가 의외로 2점이야 은호 잘한다 잘합니다 저는 오늘 은호가 좀 폼이 좋은데요? 은호가 2점이에요 은호 운이 좋았어요 운이 저는 장담을 해요 딱 보이거든요 애준이 어떤 마음속에 있는 게 그래요? 다음 문제 바로 갈까요? 근데 그나저나 야타주 선택한 이유라도 좀 알려주셔야죠 아 왜냐면은 제 아들들은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약간 이렇게 좀 재밌게 컸으면 좋겠어요 아 지지고 볶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너무 나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어 이유까지 진짜로 진짜요? 왜냐면은 은호씨는 운이 좋았어요 심심한 건 안 좋아해요 이렇게 차라리 따분한 거보다 도파민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로 도파민을 채우겠다 정확합니다 자식들 싸우는 걸로 그거예요 도파민을 채우시겠다 여기가 뭐예요? 도파민 왕국이잖아요 맞아요 왕국이에요 뭐예요? 왕국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시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과거의 딱 한 순간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A 댄스 리벤지 매치에서 명예롭게 4위 탈환 오케이 B 직접 창작한 From 안무로 샤라웃 박킹 와 대박 와 명예 명예 네 오케이 이거 A야 B가 From이에요? A가 댄스 리벤지 매치 4위 B가 From 내가 이거 역전 다 하겠다 이 정도면 장담을 하겠습니다 또 난 믿어 네 이제 은호의 운이 끝났네요 정답 주시죠 정답 알려주세요 아 이거 약간 변화구로 안 뻔하게 B로 갔을 수도 있을 확률이 있겠다 아 변화구 변화구 변화구다 이거 변화고요 왜냐면은 4위 이거 욕심 이거 너무 많이 방송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거 이 이미지를 또 챙겨야 되기 때문에 B를 선택했어 제가 지금 제가 도파민이 풀 지금 풀 충전되고 있거든요 왠지 아세요? 모르죠 점수가 다 똑같아요 와 뭐야 이거 오케이 대박 좋아요 아 좋아요 상 마카입니다 지금 이유로 설명해 주세요 왜 B를 고르셨는지 4위가 흥미가 좀 떨어지셨는지 야 그거 해서 뭐 하니 그거 해서 샷아웃 받는 게 낫죠 나는 형의 그 진심성을 진실성을 사이에 대한 그 갈망과 열정을 믿었는데 왜냐면은 4위 결정전은 또 올 거 같아 또 하면 되지 언제나 기회가 언제나 쵸비 커티 누드가 돼 그건 축제죠 누드가 돼 축제에요 대축제에요 근데 이제 프로몽으로 샷아웃 받는 거는 끝났으니까 아 누드가 돼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 갑니다 네 앵콜콘 솔로 공연에서 네 둘 중 하나를 입고 무대에 올라야 한다면 와 아 잠시만요 근데 제 의상이 왜 저기 왜 예시로 아니 당연히 본인이 그린 거 하겠지 아니야 아니야 의도를 파악하세요 아 또 꼬았다 아 이거는 다큐로 갔어요 꼬았어 어 나 그러면 나 정했어 와 나는 이거 나는 진작에 갔어 여기 B인가? 여기 B A 아 아까 또 인어공주 노래도 부르셨고 두 개 다 옷이 좀 잘못 땡긴 했어 온더그라운드 의상입니다 아 아 여기네 어 자 왜 이렇게 갑자기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? 다 저기 있었으면서 좋았습니다 무조건이야 이거는 자 정답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무조건이에요? 다 따라와가지고 원래 A 아니었어요? 난 여기였어 원래 올해부터 B 왔어요 아 그래요? 자 저는 이제 앵콜콘의 솔로로 무대에 선다면은 은호의 의상을 한번 입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? 약심적이네요 이번에요? 가는 거예요? 이번에 가는 거예요? 자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온 더 더 시 가는 거예요? 온 더 더 시 온 더 더 시 온 더 더 시 온 더 그런 데 아니고 온 더 더 시 네 온 더 더 시 네 온 더 더 시 네 저는 이제 저 A 의상은 사실 제 의상이 아니라 봉구 의상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거 둘 다 제 건데요? 피아노를 어떻게 쳐요 솔직히 저거 피아노를 쳐요 칠 수는 있지 이렇게 저 피아노 잘리겠다고 이렇게 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 정답은 B였고 다음 문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남예준이 첫 브이로그를 찍는다면 A 남예준의 음식 소분법 락앤락 갱갱갱 오케이 그게 뭔 말이야? B 음식 소분법 B 남예준의 립밤과 립케어 촉촉하이 A는 음식 소분법이고요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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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는 립밤, 립케어 OK 이거는 난 여기 아무도 하지 않은 걸 선택하겠습니다 난 여기 C로 가나요? 아니 여기서 아 OK 난 여기 렛츠고 여쭝했어요? 저 여깁니다 OK 선택해주세요 오우 아 브이로그? 네 아니야 이건 틀려도 처음에 찍은 거로 가야 돼 오케이 후회라 하기 때문이죠 자 갑시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틀려도 돼 처음에 찍은 게 이거야 저보고 오신 거 아니죠? 아니야 봐봐 A 갔으면 맞췄겠지만 뭔 말이야 아 후회되네 후회는 하지 않아요 후회되세요? 후회되대요? 큰일 났다 후회하면 안 되죠 후회가 돼 첫 번째가 선택인데 알겠습니다 자 이유는 립밤이 중요하지만 분량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어떻게 알았어 맞죠? 저는 꽤 뚫고 있어요 진짜 컨텐츠로는 사실 그거 쇼치형이죠 네 맞아요 나는 여기 앉으면서 생각해 바로 진짜로 난 여기 앉으면서 근데 왜 B 아 이거는 분량이 안 나오니까 이게 맞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앉았는데 근데 왜 B B로 형 피곤하시면 들어가셔보세요 아니 아니 들어가셔보세요 형 아니 진짜로 여기 오기 귀찮아가지고 여기 여기 이만큼 오기 귀찮아 어떻게 알았어 이거 난 세트하고 있어 어떻게 알았어 나는 형을 가르쳐준다고 형 빨리 좀 아 알면서도 내가 이걸 했네 아 근데 귀찮아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공동 1등입니다 우리 자 좋습니다 보여줄게요 한 달 동안 둘 중 한 명과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면 네 A 은호랑 똑같이 먹기 B 노아랑 똑같이 운동하기 아 너무 다 문제가 쉽잖아 너무 쉬워 똑같이 해야 한다면 한 달 동안 네 너무 쉬워 오 나 여기서 태양 받는다 오케이 오케이 자 정답 공유하겠습니다 격차가 벌어지겠는데 A인게 이유가 내가 또 설명을 할게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먹을 걸 먹고 싶어서도 아니고 그래? 노아 형이랑 똑같이 운동하면 시간을 밤늦게 해야 돼서 맞죠? 진짜 진심으로 네 100%입니다 진심으로 손 안 해? 그냥 예준 손 안 해 아 이러니까 제가 아까 카톡방에서 속았다니까요 자 넙취씨 어때요 여러분 이게 투시법이에요 진짜 진심이에요 눈이 내가 무슨 색이야 바깥토리입니다 아 넙취씨 대단하다 맞죠? 아침에 운동을 하시는데 이제 밤에 운동을 해야 되니까 스케줄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A를 난 그건 좀 몰랐다 밤에 안 먹어요? 거기까지 생각을 한구나 그러니까 예준이 형의 의도 파악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일제에 밤에 운동을 절대 못한다 밤에 형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 운동이 뭐 좋구나 자 여기서 또 이제 도파민이 싹 도는 점이 뭔지 알아요? 뭐예요? 점수가 똑같아요 아 이제 시작이다 형 저만 계속 그래도 따라오시네요 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의 의지예요 그냥 의도된 게 아닌데 저의 의지예요 아 그래요? 우리가 진짜 노라인이다 나인생님 확실히 생각이 똑같다는 거죠 또 또 이렇게 아 영업이셨군요 자 아홉 번째 문제 갑니다 이제부터 진짜 진지하게 갑니다 네 이제 진지하게 가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자 당장 창업을 해야 한다면 A. 회센터 사장님 B. 미술학원 선생님 A 뭐요? 회센터? 회센터 회센터 사장님 B. 미술학원 선생님 회센터가 뭐야? 회회회 아 먹는 회? 네 A. 회집 B. 미술학원 아 이거 뭔가 B다 느낌이 그러니까 A 같을 것 같은데 당연히 당연히 A 같으면서 웃기려고 A 했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그 회 원래 안 먹는 그거였는데 약간 회 먹는 걸로 해가지고 회집 사장님 그거 아니면 B야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고민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아 했습니다 저는 아 이거 무조건이에요 그림이에요 그림이에요 오케이 그림이나 정답? 공개하겠습니다 회는 그게 촉이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촉 촉 방금 촉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아 촉이 없으시네요 자 왜 틀린 결정 하셨어요? 왜요? 저는 헷갈렸어요 아니 이유가 아니 틀릴 때도 당당하고 맞출때도 당당하네요 그러니까 50 50이었는데 당연히 50 50 제 상징색이 빨간색 제 상징색이 빨간색이다 보니까 헷갈릴 땐 그냥 제 상징색으로 온 거죠 아 이유가 있어요 어릴 때는 그냥 상징색을 따라간다 A 이유는 단전의 그런 또 모습으로 이걸 하셨을 수도 있고 아 예 이거는 그림을 내 그림에 좀 약간 트라이드가 있다 아 이거를 보여주려고 또 약간 예능적으로 예능으로 했을 수도 있겠다 네 왜 A인 줄 알아요? 왜 A인가요? 그냥 해산물 단순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 맞죠? 단순하게 그것도 있고 제가 헷센터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재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미술학원 창업도 그렇고 헷센터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헷센터를 창업하면은 제가 용궁에서 재료를 재료를 모의 목표를 받아올 수 있대 아 저 아저씨 용궁에서 그냥 야 오늘 갈 사람 와 아 아 아 저요? 갈 사람 와 갈 사람 와 빨리 제가 남태궁이에요 남태궁 자 마지막 문제죠 오케이 여기서 여기서 마지막 문제 이건 좀 어려워요 미래에 자서전을 쓴다면 첫 문장은? 하 미래에 자서전이에요 좋아요 A 본가는 서울입니다 B 대방어를 박사를 냈습니다 A 대방어를 박사를 냈습니다? A입니다 A 대방어를 박사를 낸다고? 네 자서전 자서전 자서전에 대방어를 박살낸다고? 네 그게 무슨 말이야? 이게 박살 박살? 그러니까 A가 서울 B가 대방어 박살 A냐 B가 본가는 서울입니다 네 그치 미래면은 테라의 플리드 곁으로 오겠지 설마 여기서 B를 하진 않을 거야 그럼 배신자죠 그럼 배신자죠 오 저랑 저랑 여기서 하나 또 깔았다 그럼 배신자죠 와 형 잘 까시네요 진짜로 약간 지레처럼 이렇게 배치를 정답 공개할까요? 네 여러분들은 지금 정답 공개합니다 이 게임의 치즈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치즈요? 아 아 아 이해를 진짜 못하시네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B는 뒤에 내용까지 말할 수 있어요 어 얘기해 주세요 본가는 서울입니다로 시작한다 했잖아요 네 본가는 서울입니다 라고 말했던 어리숙한 예준이가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시작을 오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반대로요? 지금 이 오늘의 이 지금 이 상황의 그 주제 자체가 도파민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해서 일단 어? 궁금증을 갖게 해야 이 책을 끝까지 읽을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도파민이 처음에 이제 배방어와 박살이 무슨 소리지? 아 궁금해서 읽게 되는 건데 형이 잘못 선택했어요 형이 잘못 선택했어요 한 번 열어놓은 거 같아 아니 이건 잘못 선택한 변화구를 던진다고? 맞네요 그것도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긴 하네요 저는 이제 B를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저는 괜찮았는데 다 좋았는데 B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B 대방어를 박살을 냈습니다 이건 미래의 자서전이 아니에요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 매년 대방어를 박살을 낼 거기 때문에 야 이건 쉽지 않네요 이유가 어려워요 어려운데요? 요 자 그럼 현재 하민이와 제가 동점입니다 오 네 어떡해 나 뭐 많이 맞춘 거 같은데 막문제 가야 되나 막문제? 1등이 아니네 공동 2위 오 자 그러면 공동 1위로 네 네 오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이스 네 나이스다 나이스요 자 점점 생일자 우대 콘텐츠가 신박하고 정말 재밌게 디벨롭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남예준 2024의 마이클과 도파민 공장 모두 어떠셨나요? 아 너무 도파민이었습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도파민 그 잡채였죠 잡채요 잡채 먹고 싶다 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도파민을 좀 많이 느끼고 오늘은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우리 뭐 대상 선정하기 전에 늘 마지막 어필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 뭐 안 하나요? 하고 싶어요? 저 뭐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준비했어요? 어떤 걸 준비했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뭘 잘하나요 제가 행시? 엔행시? 엔행시 엔행시로 하면 어떨까 네 그러면은 너가 제시아 던지고 바로 내는 거야 한 명씩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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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갑니다 첫 번째 타자 도은호 스크하게 도파민 도파민 도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파 파국이더라도 민 민주주의를 따릅니다 아니 완전 잘하긴 하는데 이게 뭔말인데 도움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? 민주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말이 돼요 말이 되잖아요 말이 돼요 웃었잖아요 도파민이 뭐예요? 웃어야지 나오는 게 도파민인데 아주 단어와 어울리는 N행시 오케이 좋았어 아 좋아요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생각없이 바로바로 나오지 자 다음 다음 누가 할까요? 자 반비 갑니다 아 너무 잘 앞에서 너무 잘했어 갑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요일 화 화가 납니다 진짜 요 며칠이 너무 힘들었어요 일 일 좀 그만합시다 잘랐는데?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시원해? 이렇게 졌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진심은 아닙니다 진심 아니에요 라운드로 얘기한 거니까 와 미쳤다 자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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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하민 아 이러면 내가 너무 힘든데 마지막에 하면은 아 나 잘 못할 거 같아 아니 뭐 먼저 할래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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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먼저 할래요 자 갑니다 돌고래 돌 돌아 부르겠다 진짜 고 고만 시켜요 진짜 레 레 레에서 무너졌어 레 레 레 걸렸다 레 레 레 걸렸다 조졌다 레 아직 안 끝났어 왜 그래 왜 그래 과정이었어 레 레 레 레 레 레 레 야 우리 너무 잘한다 진짜 잘한다 나 진짜 못할 거 같아 나 자신이 없다 진짜 레 레 레 레 걸렸다 레 와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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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긴장돼 마니아 갑니다 와 나 진짜 못할 거 같아 어떻하냐 갑니다 남yez준 어? 남 남이 되더라도 예 예스 예스 할게 준 준아 와 그냥 생각없이 하는거에요 와 남이 되더라도 예스 예스 할게 준아 잘했습니다 어 진짜 힘듦노ل였습니다 이제 남예준 대상을 선정을 해볼까요? 이거 좀 강했어 이게 좀 쎄 것 같은데 자 이제 다들 눈을 감고 있다가 제 신호에 맞춰서 눈을 뜨면 저와 눈이 딱 마주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대상입니다 오케이 눈 감고 있어요? 감고 있어요 남예준 2024 마이클과 도파민 공장 남예준 대상 수상자는 과연? 눈뜨고 소리 합니다 눈을 눈을 나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못 볼 것 같아요 왜그렇게 감동을 많이 축하드립니다 대상 축하드립니다 기분이 정말 좋은가봐요 대상 정말 축하드립니다 남예준 대상 수상자 도은호님께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트로피가 수요가 됩니다 그리고 남예준 특전 5종도 수요가 됩니다 나이스 자 먼저 남예준 트로피부터 드릴게요 나이스 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자 도은호님께 트로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이스 무거워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좋아요 자 일단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 일단 오늘 또 많은게 준비되어 있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처음에 듣자마자 아 이상은 내가 타야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자신도 있었습니다 네 또 예준이 형을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신이 있는 만큼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 이지 않았나 오 이상과 정말 어울리는 멤버가 저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너무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특전 드립니다 어? 뭐죠? 오? 이거 사인 포토카드 아니에요? 우와 아~~ 소스카드는 정말 며정 없습니다 어쩐지 뒤에 멤버들이 너무 부러워하고 있어가지고 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제가 또 준비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또 뭘까요? 정말 기대되는군요 또 이제 엄청난 뒤에 멤버들의 시계와 질투를 뒤로 한 채 365일 아이컨택 다 할 수 있는 기회 아이컨택이요? 아이컨택? 너무 소중한 너무 소중한 이런 액자를 오 이거는 진짜 예쁘네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부럽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적응이 좀 덜 됐는데 집에서 적어보고 연습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놔두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너무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밥 먹을 때도 앞에 놓고 먹으면 그렇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이제 혼밥을 많이 하잖아요 항상 형과 밥을 먹는다는 느낌 평밥으로 네 Х Allah 티켓이요? 예갑박스 통 100원 얘 둘이 집을 통대관 1회 사용권을 드립니다. 통대관이면 나가 계셔야지. 그 집을 은호 혼자 하루 동안 쓰는 거예요? 그쵸. 집을 빌려드립니다. 이건 좀 괜찮은데? 이건 좀 두 개는. 좋아. 너무 부러워. 제일 부럽다. 원하시는 영화 상영해드리고요. 제가 뭐 출출하시면 제가 음식까지 싹 다 제작을 하는 걸로. 이건 최고다. 이것도 꼭 가지고 계시고요.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. 와, 더 있어요? 엄청 많이. 와, 설마. 설마 이게 뭐죠? 와, 이게 나온다고? 락앤락도 락이다. 와, 이거는 근데 제가 양도를 좀 하고 싶은 게 소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네. 소분을 안 하잖아요, 제가. 아니면 이거를 이게 그래도 사이즈가 좀 꽤 큰 편이에요. 대용량인데 이걸 밥그릇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밥그릇으로 그거를. 자, 일단은 선물을 잠시 좀 내려놓겠습니다. 너무 많아서. 자, 이거까지. 감사합니다. 제가 한번 소분을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. 그렇죠. 색자로 이거를 밥그릇으로 이용해도 되잖아요, 사실. 그렇죠. 이것도 식기인가요? 네, 식기죠. 식기죠. 식기의 종류죠. 식기가 교환권 적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 가져가주시면 감사합니다. 자, 마지막 선물입니다. 이 нев Gol Lip 1 이게, 와 잠시만요. 진짜 어떻게 다 들고 가죠. 와, 우와. 마이클 등신대 마이클 등신대 또 귀여운 잠옷을 입고 계시네요 그렇죠 같이 자야 되는 건가요? 네 주무실 때 이제 외롭거나 그러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네 또 쓰일 수가 있고요 저는 이거를 춤 경쟁을 제가 집에서 춤 연습을 할 때 이 등신대를 세워놓고 여 앞에서 춤 연습을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여 앞에서 이렇게 약간 잠자고 있잖아요 예준이 형은 저는 약간 잠잘 시간에 춤 연습을 하자 좀 이런 마인드로 예준이 형이 잘 때 난 춤 연습을 한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보가 좋다 축하해 잘 쓰겠습니다 우와 축하해 우와 자 우리 예준이의 생일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면서 예준이랑 대상 수장사 수장사요? 예준이랑 대상 수상자 두 분이 기념사진을 찍고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아 자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그리고 예준이랑 네 치즈 에이 자 이제 먼저 시작하자 우리 이제 좋더라 예준이랑